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당뇨병. 엄마가 당뇨병이에요. 당거, 거. 태아거구증이 생깁니다. 엄마가 풍진이에요. 그러면은요. 딩띠딩딩딩.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얘기가 못 들어요. 태아귀머거리가 생긴다. 당거. 당뇨병은 태아거구증. 임신 중 가장 흔한 거. 철분, 결핍성, 빈혈이 90%이다. 태아적아구증. 한 번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와요. 엄마가 마이너스입니다. 엄마가 RH 마이너스고요. 태아는 RH 플러스에요. 아빠는 신경 쓰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엄마는 늘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태아적아구증. 엄마와 애기가 혈액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져서 애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적혈구가 용혈되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다면요. 애기한테 로감이라는 주사를 놔줘요. 면역글로벌린 주사거든요. 28주. 47에 28. 임신 7개월에 한 번. 분만 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놔줍니다. 태아적아구증. 엄마가 마이너스에요. 엄마는 늘 마이너스다. RH 마이너스가 엄마고 애기는 플러스다. 풍진. 딩띠딩딩딩딩.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애기가 못 듣는다. 풍진은 태아귀머거리를 가져온다. 매독. VDRL 검사를 한다. 매독의 원인균. 트레포네마. 팔리듐. 매독은 임신 16에서 20주. 임신 중기에 현류를 통해서 태반에 전파돼서 애기에게 감염이 되니까 이 전에 엄마가 페니실린.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하래요. 질렴을 발생시키는 가장 흔한 질환은 칸디다증. 모닐리아 질렴. 같은 말입니다. 모닐리아 질렴. 칸디다증. 곰팡이균이거든요. 이게 가장 질렴을 많이 일으킨다. 특히나 임신부 때. 엄마가 질렴이 있으면 태아가 아고창으로 태어납니다. 이럴 때 겐티아나 바이올렛을 쓰거든요. 이게 항진균제예요. 엄마한테는 질을 바르고요. 애기한테는 혓바닥에 바릅니다. 분만의 오요소. 태산만. 임심. 태. 태아. 산. 산도. 만. 만출력. 임. 임산부의 자세. 위치. 포지션이에요. 심. 심미적인 반응. 분만을 하려면 일단 태아가 있어야 되죠. 산도. 애기가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만출력. 자궁이 수축하고 이완돼서 애기가 나와야 되는 힘이 있고 임산부의 자세. 포지션. 엄마가 조금 상체가 높아지는 거. 그런 게 더 분만하기가 좋다. 심리적으로도 뭔가 이게 누구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돼야 애기가 나온다. 이 얘기죠.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이런 하체가 파이거 빈태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아 이제 곧 애기가 나오겠구나 아는 거예요. 하. 하강감. 체. 체중 감소. 가. 가진통. 파. 파수. 이. 이슬. 거. 거상. 빈. 빈요. 태.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애기 곧 나오겠는데 이거예요. 하강감은요. 애기가 밑으로 쑥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골반 부근이 뻐근해집니다. 체중 감소. 엄마의 체중이 감소합니다. 태아가 더 이상 성장이 없거든요. 입맛이 없어요. 파수. 양수가 파열되는 거. 이슬.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이 나옵니다. 또 거상. 자궁 경부가 얇아지죠. 빈요. 엄마가 소변이 자주 마렵죠. 태동감이 감소. 오히려 나오기 직전에 태동이 감소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곧 애기가 나오겠네. 분만의 전조징우네. 알 수 있어요. 가진통과 진진통. 자궁 수축이 규칙적이면 진짜 진통이고요. 거르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거. 자궁 경부가 열리고 이슬을 동반한다 하면은 진진통입니다. 경산부 분만실로 이동할 시기는요. 경관이 6에서 8cm 계대되었을 때 이동하고요. 초산부는 10cm 완전히 열렸을 때. 복압을 금지해야 되는 거 분만 1기죠. 복압을 줘야 되는 거 분만 2기죠. 아두만 출시. 복압 금지 후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애기 머리가 나왔어. 힘주는 걸 멈추고 가장 먼저? 목에 제대가 감겨있는지 확인한다. 탯줄이 감겨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기의 기도율을 유지해준다. 제대 감겨있는지 확인하고 기도를 유지해준다. 이게 맞습니다. 배림과 발로 분만이기에 태아만출기에서 일어난다. 배림. 애기의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거. 발로. 머리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쌍태임신. 쌍둥이 임신이거든요. 이때 양수과다증이 동반된다. 쌍둥이면 오히려 양수가 모자라서 양수과소증 아니야? 아니에요. 양수과다증이에요. 왜?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인체의 신비에 의해서 너무 양수를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과다증이 오히려 생깁니다. 쌍태임신. 양수과소증 아니고 과다증이에요. 제왕절개를 가로로 하는 이유는요. 가로로 하는 게 출혈이 적고 꼬미는 게 용이해야 돼요. 제왕절개술 이후 소변량을 측정했는데 저혈량이나 신장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변량의 기준은 시간당 30이하. 30리터 이하면은 저혈량이거나 신장의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다. 1시간에 30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유부와 비수유부 중에서 산욕기가 짧은 사람이 누구죠? 산욕기가 회복되는 기간 아니에요? 젖매기는 수유부가 훨씬 짧습니다. 이런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도 젖을 매기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된다. 이 얘기예요. 5로의 종류. 액이 낳고 뭐가 나옵니다. 잔여물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좀 붉은색이에요. 그러다가 갈색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냥 좀 희끄무리한 게 나옵니다. 적색 5로 분만 후 3일 직후에는 빨간색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갈색 5로 분만 후 4일에서 10일간 갈색이 나오고 10일 이후부터 백색으로 분비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후통? 산후 일주일가량 배가 아픈 거죠? 일주일이에요. 한 달 아니고요. 일주일이에요. 유두균열, 항생제를 먹는다. 수유를 금한다. 하루 이틀 금한다. 기억나시죠? 유방우렬은 수유를 중단하지 않는다. 유두균열, 젖꼭지균열만 중단했잖아요. 찬물찜질하고 더운물찜질해서 유즙 분비를 시킨다. 유관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돌려가면 유방을 마사지해준다. 이런 것도 있네요. 산육기의 사망원인 1위. 엄마가 죽는 원인 1위는요. 출혈 때문이에요. 산후 출혈 때문이다. 산후 감염은 뭐죠? 애기 났고 38도 이상의 열이 적어도 2일 이상 있는 거. 원인균은 연쇄상 구균이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태아가 사망어요. 뱃속에서 4에서 6주간 머물렀다. 계류하고 있죠? 계류 유산입니다. 표류한다.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죠? 경관이 계대됐어? 8cm야. 그러면 분만 1기잖아요. 10cm가 안 넘었으니까요. 또 태반이 만출됐어? 개, 아, 반. 분만 3기죠? 1, 2, 3. 또 모유수의 산모가 유도를 비누로 씻지 않아야 되는 거. 유분 제거 방지. 임신 초기 소변에서 검출되어 임신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는 호르몬. 육마성선 자극 호르몬 HCG죠? 유도 분만 중 태아의 심박독수가 갑자기 분당 60회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산모에게 적절한 체위 좌측 위이다. 좌측으로 눕히는 거죠? 애기들은 심박독소가 60회면 위험해요. 80부터니까요. 수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난관의 팽대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장소? 난관이다. 나팔관이다.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며 경관계대가 특징이라면 습관성 유산이다. 정상 질식 분만을 위한 산육해산물을 돕는 활동은 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또는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또는 자궁저부를 마사지해준다.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임산물계 권고하는 산전진찰의 수 8개월이니까요. 월 2회죠? 9, 10개월 막달은요? 매주 간다. 8, 9개월은요? 2주마다 간다. 한 달이 도망간다. 7개월은요? 한 달에 한 번 간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임부에 태반관류를 증진하기 위한 제의는 좌측위이다. 좌측으로 눕는 것이 좋아요. 태반관류,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은 좌측위로 눕는다. 심장이 아래쪽으로 가게 눕는다. 배란 중요했죠?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이다. 배란 시에는요? 기초체온이 상승한다. 초산부 임신에서 아이를 처음 낳는 여자다. 경산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다. 한 번 나왔던 사람, 경산부는요? 출산은 수월해요. 더 잘 나와요. 자궁 경관도 잘 열려요. 하지만 회복이 더디다. 수정 난자가 자궁에 이르기 전에 정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현상이 수정이다. 난간의 팽대부가 수정이 되는 장소이다. 난간의 약 3분의 1가량 지점이다. 배란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이다. 배란기는 월경 전 12에서 16일이다. 마지막 월경 첫 시작일 중요하죠? 분만 예정일은요? 9월 7일을 기억하세요. 월에다가는 9를 더하시고요. 1에다가는 7을 더해주시면 분만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옵니다. 분만 예정일은 9월 7일을 더하시면 되겠어요. 수정은 난간의 팽대부에서 이루어진다. 착상은 난간에서 수정란이 분열되며 자궁 쪽으로 움직여서 7일에 착상한다. 수정은 됐지만 책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피임법 뭐였죠? 자궁 내 장치 IUD였어요. 방관 뒤에 자궁이 있고요. 자궁 뒤에 직장에 있습니다. 방, 자, 직이에요. 관장을 하면 자궁이 편안해지죠. 수축이 잘 된다 이거예요. 자궁의 위치가 변화 돼서 임신부가 불편감이 생깁니다. 빈요, 변비, 요통, 심혈관계, 체위성 저혈압, 체위 때문에 저혈압이 생깁니다. 임신 중에 자세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다. 가성빈혈, 가짜빈혈이에요. 임신 전반기에 일시적인 가짜빈혈이 가성빈혈입니다. 임산부는요, 임신 4개월부터 한 달에 2kg씩 증가를 해서 총 11에서 12kg가 증가합니다. 4개월부터 증가하는 거니까요. 5, 6, 7, 8, 9, 10,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2kg씩 증가해보세요. 한 12kg죠. 네, 그래서 12kg 정도가 증가한다는 거. 한 달에 2kg가 증가한다는 거는 4주로 나눴을 때 한 주에 나누기 4하니까 500g 정도씩 몸무게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모성산 자극 호르몬 HCG 중요하다고 했어요. 임신 초기 태반에서 분비돼서 임신 내내 지속되고 임신과 유산, 자궁의 임신 등의 진단에 활용되는 호르몬이다.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되는 호르몬이다. 임신 테스트 쓸 때 이 두 줄이 나오는 게 바로 육모성산 자극 호르몬 HCG 때문이라는 거죠. 산전관리. 늦어도 20주 이내에 산전관리를 받아라. 4, 5, 20. 5달 정도 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늦어도예요. 그래야 애기와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 산전관리는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중에서 1차 예방이죠.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죠. 산전관리는 1차적 예방입니다. 산전관리 횟수. 막달에 매주 간다. 8, 9개월. 막달 바로 직전 달에는요. 2주에 한 번 간다. 7개월까지는요. 한 달에 한 번 간다. 임신 중독증. 예측할 수 있는 증상. 고혈압, 단백뇨, 전신부종.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있으면 자간전증이라고 했죠. 여기에 경련이 있으면요. 자간증이 된다고 했어요. 파파니 콜라우 검사. 자궁경부암 진단 검사입니다. 펩 테스트라고도 해요. 쇄석이, 절석이가 산부인과 자세죠. 문제,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산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갑자기 질출혈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응대해야 돼요? 지금 즉시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문제, 임신 초기에 태아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며 부족하다면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엽산입니다. 엽산. 임신 중에 담배를 표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조그매져요. 태반순환이 감소돼서 태아가 성장이 지연된다 이거예요. 저체중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마약이나 흡연을 하면 아기가 저체중으로 굉장히 조그맣게 나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됐으면 크레틴병. 흡연시 태반순환이 감소한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야. 그럼 아기에게 심각한 결과를 줘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아기의 지능이 평균 이하다. 정신지체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재퇴기간 30주로 태어난 조산아의 신체적인 특징은 조산아는요? 말 그대로 조산. 빨리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37주 이내에 태어났다면 조산아죠. 적 분홍색 피부 밑으로 정맥이 비쳐 보인다. 제대가 뭐죠? 탯줄이에요. 탯줄. 고위혐 임신. 임신 중에 출혈성 합병증이 있다. 임신 초반기에 출혈성 합병증. 유자포자 있었죠. 유. 유산. 자. 자궁 외임신. 포. 포상기태. 자. 자궁 근 무력증이 있었어요. 임신 초반기에 엄마가 출혈이 있다 하면은 어 이거 유산이야? 자궁 외임신이야? 포상기태야? 자궁 근 무력증이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유산은 임신 20주 이하. 태아 체중이 500g 이하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태아가 자궁 밖구로 나오는 것이 유산이다. 절방 유산. 프로게스토론 투여로 임신을 지속할 수가 있다. 불가피 유산. 임신을 지속할 수가 없다. 완전 유산. 완전히 다 그냥 조직이 나와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 불안전 유산. 몸과 엄마 뱃속에 찌꺼기가 있어서 소파 수술이 필요하다. 습관성 유산.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며 경강개대가 특징이다. 계류 유산. 태아가 사망한 채로 엄마 뱃속에서 자궁 내에서 4에서 8주간 머무른다. 엄마에게 코피나 잇몸출혈 등의 출혈 증상을 보인다. 계류 유산이에요. 코피 계류 유산.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임신 후반기에 산모가 피가 나오면 전태. 후 전태. 전. 전치태반. 태. 태반 조기방리. 이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전태. 전치태반. 전. 통증이 없어요. 태. 태반 조기방리. 태아가 사망할 확률이 너무 많죠. 76%다. 경련을 한다 하면은요. 그 앞에 어떤 미사여구가 있어도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의 물건을 치워준다. 이것입니다. 문제. 임부가 앙아이로 누우면 똑바로 누우면 증대된 자궁이 하대정맥을 눌러 하지에서 돌아오는 혈관을 막아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적게 해서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좌측이를 취한다.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좌측이. 왼쪽으로 눕힌다. 이 얘기입니다. 당뇨병. 엄마가 당뇨병이에요. 당거. 거. 태아 거구증이 생깁니다. 엄마가 풍진이에요. 그러면은요. 딩트딩딩딩딩.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들어요. 태아 귀머거리가 생긴다. 당거. 당뇨병은 태아 거구증. 임신 중 가장 흔한 거 철분, 결빕성, 빈혈이 90%이다. 태아 적아구증. 한 번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와요. 엄마가 마이너스입니다. 엄마가 RH 마이너스고요. 태아는 RH 플러스예요. 아빠는 신경 쓰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엄마는 늘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태아 적아구증. 엄마와 아기가 이 혈액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져서 아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적혈구가 용혈되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다면요. 아기한테 로감이라는 주사를 놔줘요. 면역 글로벌린 주사거든요. 28주. 47에 28. 임신 7개월에 한 번. 분만 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놔줍니다. 태아 적아구증. 엄마가 마이너스예요. 엄마는 늘 마이너스다. RH 마이너스가 엄마고, 아기는 플러스다. 풍진. 띵띵띵띵띵.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듣는다. 풍진은 태아 귀머거리를 가져온다. 매독. VDRL 검사를 한다. 매독의 원인균, 트레포네마, 팔리듐. 매독은 임신 16에서 20주. 임신 중기에 현류를 통해서 태반에 전파돼서 아기에게 감염이 되니까, 이 전에 엄마가 페니실린,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하래요. 질념을 발생시키는 가장 흔한 질환은 칸디다증, 모닐리아 질념 같은 말입니다. 모닐리아 질념, 칸디다증, 곰팡이균이거든요. 이게 가장 질념을 많이 일으킨다. 특히나 임신부때. 엄마가 질념이 있으면 태아가 아구창으로 태어납니다. 이럴 때 겐티아나 바이올렛을 쓰거든요. 이게 항진균제예요. 엄마한테는 질을 바르고요. 애기한테는 혓바닥에 바릅니다. 분만의 5효소, 태산만, 임심, 태, 태아, 산, 산도, 만, 만출력, 임, 임산부의 자세, 위치, 포지션이에요. 심, 심리적인 반응. 분만을 하려면 일단 태아가 있어야 되죠. 산도, 애기가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만출력, 자궁이 수축하고 이완돼서 애기가 나와야 되는 힘이 있고, 임산부의 자세, 포지션, 엄마가 조금 상체가 높아지는 거, 그런 게 더 분만하기가 좋다. 심리적으로도 뭔가 이게 누구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돼야 애기가 나온다 이 얘기죠.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이런 하체가 파이거 빈태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아, 이제 곧 애기가 나오겠구나 아는 거예요. 하, 하강감. 체, 체중 감소. 가, 가진통. 파, 파수. 이, 이슬. 거, 거상. 빈, 빈류. 태,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애기 곧 나오겠는데 이거예요. 하강감은요, 애기가 밑으로 쑥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골반 부근이 뻐근해집니다. 체중 감소. 엄마의 체중이 감소합니다. 태아가 더 이상 성장이 없거든요. 입맛이 없어요. 파수. 양수가 파열되는 거. 이슬.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이 나옵니다. 또 거상. 작은 경부가 얇아지죠. 빈, 유. 엄마가 소변이 자주 마렵죠. 태동감이 감소. 오히려 나오기 직전에 태동이 감소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곧 애기가 나오겠네. 분만의 전조 증후네. 알 수 있어요. 가진통과 진진통. 자궁 수축이 규칙적이면 진짜 진통이고요. 걸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거. 자궁 경부가 열리고 이슬을 동반한다 하면은 진진통입니다. 경산부 분만실로 이동할 시기는요. 경관이 6에서 8cm 계대되었을 때 이동하고요. 초산부는 10cm 완전히 열렸을 때 보갑을 금지해야 되는 거 분만 1기죠. 보갑을 줘야 되는 거 분만 2기죠. 아두만 출시 보갑 금지 후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애기 머리가 나왔어. 힘주는 걸 멈추고 가장 먼저 목에 제대가 감겨있는지 확인한다. 탯줄이 감겨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기의 기도율을 유지해준다. 제대 감겨있는지 확인하고 기도를 유지해준다. 이게 맞습니다. 배림과 발로 분만 2기의 태아만출기에서 일어난다. 배림, 애기의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거. 발로, 머리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쌍태임신, 쌍둥이 임신이거든요. 이때 양수과다증이 동반된다. 쌍둥이면 오히려 양수가 모자라서 양수과소증 아니야? 아니에요. 양수과다증이에요. 왜?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인체의 신비에 의해서 너무 양수를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과다증이 오히려 생깁니다. 쌍태임신, 양수과소증 아니고 과다증이에요. 제양절개를 가로로 하는 이유는요? 가로로 하는 게 출혈이 적고 꼬미는 게 용이해야 돼요. 제양절개술 이후 소변량을 측정했는데 저혈량이나 신장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변량의 기준은 시간당 30이하 30리터 이하면 저혈량이거나 신장의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다. 1시간에 30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유부와 비수유부 중에서 산욕기가 짧은 사람이 누구죠? 산욕기가 회복되는 기간 아니에요? 젖매기는 수유부가 훨씬 짧습니다. 이런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도 젖을 먹이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오로의 종류 액이 낳고 뭐가 나옵니다. 잔여물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좀 붉은색이에요. 그러다가 갈색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냥 좀 희끄무리한 게 나옵니다. 적색 오로 분만 후 3일 직후에는 빨간색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갈색 오로 분만 후 4일에서 10일간 갈색이 나오고 10일 이후부터 백색으로 분비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후통 산후 일주일가량 배가 아픈 거죠? 일주일이에요. 한 달 아니고요. 일주일이에요. 유두균열 항생제를 먹는다 수유를 금한다 하루 이틀 금한다 기억나시죠? 유방 우렬은 수유를 중단하지 않는다. 유두균열 적국지 균열만 중단했잖아요. 찬물찜질하고 더운물찜질해서 유즙 분비를 시킨다. 뭐 육안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돌려가면 유방을 마사지해준다 이런 것도 있네요. 산육기의 사망 원인 1위 엄마가 죽는 원인 1위는요. 출혈 때문이에요. 산후 출혈 때문이다. 산후 감염은 뭐죠? 애기 낳고 38도 이상의 열이 적어도 2일 이상 있는 거 원인균은 연쇄상 구균이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태아가 사망어요. 뱃속에서 4에서 6주간 머물렀다. 계류하고 있죠? 계류 유산입니다. 표류한다.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죠? 경관이 기대됐어? 8cm야. 그러면은요? 분반 1기잖아요. 10cm가 안 넘었으니까요. 또 태반이 만출됐어? 개, 아, 반 분반 3기죠? 1, 2, 3 또 모유수의 산모가 유도를 비누로 씻지 않아야 되는 거 유분 제거 방지 임신 초기 소변에서 검출되어 임신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는 호르몬 육마성선 자극 호르몬 HCG죠? 유도 분반 중 태아의 심박독수가 갑자기 분당 60회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산모에게 적절한 체위 좌측 위이다. 좌측으로 눕히는 거죠. 애기들은 심박독소가요 60회면은 위험해요. 80부터니까요. 수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난관의 팽대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장소 난관이다. 나팔관이다.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며 경관계대가 특징이라면 습관성 유산이다. 정상 질식 분반을 위한 산육기산물을 돕는 활동은 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또는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또는 자궁저부를 마사지해준다.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임산물에 권고하는 산전진찰의 수 8개월이니까요. 월 2회죠. 90개월 막달은요. 매주 간다. 8, 9개월은요. 2주마다 간다. 한 달이 도망간다. 7개월은요. 한 달에 한 번 간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임부에 태반관류를 증진하기 위한 제의는 좌측위이다. 좌측으로 눕는 것이 좋아요. 태반관류,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좌측위로 눕는다. 심장이 아래쪽으로 가게 눕는다. 배란 중요했죠.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이다. 배란 시에는요. 기초체온이 상승한다. 초산부, 임신에서 아이를 처음 낳는 여자다. 경산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다. 한 번 낳았던 사람, 경산부는요. 출산은 수월해요. 더 잘 나와요. 자궁 경관도 잘 열려요. 하지만 회복이 더디다. 수정, 난자가 자궁에 이르기 전에 정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현상이 수정이다. 난간의 팽대부가 수정이 되는 장소이다. 난간의 약 3분의 1가량 지점이다. 배란,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이다. 배란기는 월경 전 12에서 16일이다. 마지막 월경 첫 시작일 중요하죠. 분만 예정일은요. 9월 7일을 기억하세요. 월에다가는 9를 더하시고요. 1에다가는 7을 더해주시면 분만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옵니다. 분만 예정일은 9월 7일을 더하시면 되겠어요. 수정은 난간의 팽대부에서 이루어진다. 착상은 난간에서 수정란이 분열되며 자궁 쪽으로 움직여서 7일에 착상한다. 수정은 됐지만 책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피임법 뭐였죠? 자궁 내 장치, IU 뒤였어요. 방관 뒤에 자궁 있고요. 자궁 뒤에 직장에 있습니다. 방, 자, 직이에요. 관장을 하면은요. 자궁이 편안해지죠. 수축이 잘 된다 이거예요. 자궁의 위치가 변화해서 임신부가 불편감이 생깁니다. 빈요, 변비, 요통, 심혈관계, 체위성 저혈압, 체위 때문에 저혈압이 생깁니다. 임신 중에 자세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다. 가성빈혈, 가짜빈혈이에요. 임신 전반기에 일시적인 가짜빈혈이 가성빈혈입니다. 임산부는요. 임신 4개월부터 한 달에 2kg씩 증가를 해서 총 11에서 12kg가 증가합니다. 4개월부터 증가하는 거니까요. 5, 6, 7, 8, 9, 10.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2kg씩 증가해보세요. 한 12kg죠. 그래서 12kg 정도가 증가한다는 거. 한 달에 2kg가 증가한다는 거는 4주로 나눴을 때 한 주에 나누기 4하니까 500g 정도씩 몸무게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모성산 자극 호르몬 HCG. 중요하다고 했어요. 임신 초기 태반에서 분비돼서 임신 내내 지속되고 임신과 유산, 자궁의 임신 등의 진단에 활용되는 호르몬이다.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되는 호르몬이다. 임신 테스트 쓸 때 이 두 줄이 나오는 게 바로 육모성산 자극 호르몬 HCG 때문이라는 거죠. 산전관리. 늦어도 20주 이내에 산전관리를 받아라. 4, 5, 20. 5달 정도 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늦어도예요. 그래야 아기와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 산전관리는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중에서 1차 예방이죠.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죠. 산전관리는 1차적 예방입니다. 산전관리 횟수 막달에 매주 간다. 8, 9개월. 막달 바로 직전 달에는요. 2주에 한 번 간다. 7개월까지는요. 한 달에 한 번 간다. 임신 중독증. 예측할 수 있는 증상. 고혈압, 단백류, 전신부종. 고혈압, 단백류, 부종이 있으면 자간전증이라고 했죠. 여기에 경련이 있으면요. 자간증이 된다고 했어요. 파파니 콜라오 검사. 자궁 경부암 진단 검사입니다. 펩 테스트라고도 해요. 쇠석이, 절석이가 산부인과 자세죠. 문제.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산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갑자기 질출혈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응대해야 돼요? 지금 즉시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문제. 임신 초기에 태아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며 부족하다면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엽산입니다. 엽산. 임신 중에 담배를 표면 애기가 어떻게 돼요? 조그매져요. 태반순환이 감소돼서 태아가 성장이 지연된다. 이거예요. 저체중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마약이나 흡연이라면 애기가 저체중으로 굉장히 조그맣게 나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됐으면 크레틴병 흡연시 태반순환이 감소한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야 그럼 애기에게 심각한 결과를 줘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애기의 지능이 평균 이하다. 정신지체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재퇴기간 30주로 태어난 조산아의 신체적인 특징은 조산아는요? 말 그대로 조산. 빨리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37주 이내에 태어났다면 조산아죠? 적 분홍색 피부 밑으로 정맥이 비쳐 보인다. 제대가 뭐죠? 탯줄이에요. 탯줄. 고위혐 임신. 임신 중에 출혈성 합병증이 있다. 임신 초반기에 출혈성 합병증 유자포자 있었죠? 유, 유산. 자, 자궁 외 임신. 포, 포상기태. 자, 자궁 근 무력증이 있었어요. 임신 초반기에 엄마가 출혈이 있다 하면 어 이거 유산이야? 자궁 외 임신이야? 포상기태야? 자궁 근 무력증이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유산은 임신 20주 이하, 태아 체중이 500g 이하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유산이다. 절방 유산. 프로게스토론 투여로 임신을 지속할 수가 있다. 불가피 유산. 임신을 지속할 수가 없다. 완전 유산. 완전히 다 그냥 조직이 나와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 불안전 유산. 몸과 엄마 뱃속에 찌꺼기가 있어서 소파 수술이 필요하다. 습관성 유산.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며 경관계대가 특징이다. 계류 유산. 태아가 사망한 채로 엄마 뱃속에서 자궁 내에서 4에서 8주간 머무른다. 엄마에게 코피나 잇몸출혈 등의 출혈 증상을 보인다. 계류 유산이에요. 코피 계류 유산.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임신 후반기에 산모가 피가 나오면 전태, 후전태, 전, 전치태반, 태, 태반 조기방리. 이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전태, 전치태반, 전, 통증이 없어요. 태, 태반 조기방리. 태아가 사망할 확률이 너무 많죠. 76%다. 경련을 한다 하면은요. 그 앞에 어떤 미사여구가 있어도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의 물건을 치워준다. 이것입니다. 문제, 인부가 앙아이로 누우면 똑바로 누우면 증대된 자궁이 하대정맥을 눌러 하지에서 돌아오는 혈관을 막아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적게 해서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좌측이를 취한다.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좌측이. 왼쪽으로 눕힌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